안녕하세요. 매일사는여자 가비입니다. 오늘은요. 올겨울 준비 끝! 꿀템을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뭘 사야 되나 고민 엄청 많으시죠? 제가 정말로 요즘에 사가지고 너무 잘 입고 잘 신고 잘 쓴 것들로만 정말 필수템들로만 모아왔거든요. 한번 쭉 보시고 나한테 맞는 제품이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봄봄이라는 커머스 플랫폼과 함께하고요. 쇼핑 지원금을 아주 조금 지원받아서 제 돈 더 많이 많이 보태서 구매한 제품들이니깐요.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가시죠. 구독, 좋아요.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요. W 컨셉에서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닉앤니콜이라는 브랜드에 갑자기 또 빠져가지고 거기 제품들을 또 엄청 구입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짜잔! 니콜 울 브이넥 니트 제품이에요. 이런 기본 니트가 필요해서 구매를 한 건데 여러모로 활용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 크롭도 아닌 것이 딱 적당한 길이여가지고 배 안에 넣어 입기도 좋고 꺼내서 입기도 좋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예쁘다. 이렇게 입고 다녀. 이렇게 딱 입으면 약간 보온성도 있고 이게 브이넥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셔츠를 딱 입었을 때 엄청 답답하거나 그렇지 않고 카라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정말 잘 입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유연해서 흐르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벗고 입어볼 건데 어때요? 도톰한 니트인데 무겁지 않아가지고 어깨라인이 그대로 이렇게 초로로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입었을 때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거 진짜로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갔는데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니트 필요했는데 어디서 사냐고 엄청 물어보셨어요. 링크는 안 드렸습니다. 나만 입을 거야. 그다음 보여드릴 제품은요. 하프지벅 라이트 베이지라는 제품인데요. 짜잔. 저도 유행 따라서 하나를 산 건데 진짜 너무 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일부러 안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주 내내 이것만 입었어요.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어때요? 길이가 이거는 크롭이거든요. 근데 이 크롭이 또 허리보다 살짝 더 밑에 정도 내려오는? 그 정도여가지고 진짜 잘 입고 있고 이게 짱짱한 시보리는 아닌데 어느 정도 이렇게 붙는 듯 마는 듯한 시보리여가지고 몸도 조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 재질은 막 엄청 얇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도톰한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바람이 잘 드는? 그래서 실내에서 가볍게 입기 좋은? 그 정도의 재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퍼가 달린 옷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지퍼를 싼 걸 썼냐? 비싼 걸 썼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가격이 그렇게 막 비싼 브랜드가 아닌데도 지퍼를 굉장히 고급 소재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싼 티가 안 난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엄청 잘 입고 다니는 옷이고요. 그 다음 제품은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겨울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트를 주로 입고 다니기 때문에 안에는 되게 기본적으로 입고 코트로 멋을 내는? 그럴 때 정말 매일같이 입는 게 이런 터틀넥이거든요. 이게 이름이 터틀넥 슬림 니트탑. 재질이 진짜 얇아요. 이게 되게 살이 비칠 정도로 얇은 그런 니트인데요. 이게 진짜 두루두루 입기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입기 좀 그렇다 하면 저는 막 니트 조끼도 같이 입고 여기 위에다가 아까 그 셔츠도 입고 하거든요.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게 얇은 거를 일부러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좀 도톰하면은 목이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얇으니까 후두루두루 내려와서 이게 되게 편하게 입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엄청 얇아서 살이 비치는 정도인데 제가 지금 살색깔의 언더웨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이게 살인지 뭔지 모르게끔 이런 식으로 됩니다. 화면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티로 하나 구비를 하려고 제가 구매를 했고 이건 막 가격에 비해서 질이 너무 좋다.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와 올겨울 너무 잘 입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고 실제로도 잘 입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W컨셉. 이번에는 신발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게 이거. 쪼잔! 이름이 더조이의 웨스턴 부츠 카키 컬러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앨리스 펌크 유튜버님의 영상을 보고 자기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이거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카키색인지 모르고 주문을 했어요. 약간 카멜색이나 이런 걸 구매를 하려고 누르고 잤는데 배송이 온 걸 보니까 카키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나? 하다가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그냥 킵하기로 했습니다. 쪼잔! 지금 완전 와이드 팬츠에다가 지금 이 웨스턴 부츠를 신은 건데요. 저는 이거를 약간 스웻 팬츠에다가 신으려고 지금 보관 중인데 이렇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여기저기 정말 아무렇게나 좀 신어도 멋스러운 느낌이 나서 잘 신는 그런 부츠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W컨셉 카렌 화이트라는 브랜드의 부츠를 제가 또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운전을 주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롱부츠를 신으면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서 구매를 잘 안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정말로 꼭 한 번씩은 아, 롱부츠 여기다 꼭 신어야 되는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하나 장만을 했고요. 이게 딱 적당히 캐주얼하고 적당히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서 이걸로 구매를 했고요. 앞코가 약간 둥글면서도 살짝 스퀘어토예요. 굽 높이는 4cm. 너무 높으면 또 발 불편하잖아요. 일부러 조금 낮은 걸로 구매를 했고요. 저는 평소에 양가죽을 선호를 하거든요. 부들부들해서. 근데 일부러 조금 탄탄하게 소가죽으로 구입을 했는데 소가죽 치고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이 부드러움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종아리를 1cm를 늘렸어요. 거기에 요청을 하면 발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늘려주시거든요. 저는 바지에도 신고 하려고 일부러 1cm를 늘렸습니다. 이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이 부분 있죠? 여기 말고 일단 이 부분이 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신고만 있을 때는 좀 투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섰을 때 이렇게 여기가 주름이 지거든요? 요 주름 지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겨울철 들어서면서 엄청 잘 신고 있는 부츠고요. 가격은 28만 5천원입니다. 이게 롱부츠치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근데 저는 일부러 부츠는 10만 원대는 잘 사지 않아요. 신발은 발이 편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퀄리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 후반에서 적어도 30만 원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격대로 주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이번에는 제가 앤하더스토리에서 구매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번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진짜 그 뒤로 여러분들이 잘 입고 있냐 물어보셔서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잘 입어요. 그리고 브이로그에서도 한 번 보여드렸으니까 한 번 구경 가보세요. 이름은 자카드 모티브 니트 점퍼. 요렇게 화이트 니트에다가 검은 색깔로 말이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진짜 꾹꾹꾹 느낌이 나더라고요. 사실 별거 아닌 니트잖아요. 근데 입고 나면은 뭔가 꾸민 듯한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확 시선을 좀 사로잡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톡톡하기도 하고 무게감이 있는 니트거든요. 근데 입었을 때 그냥 너무 예뻐서 패턴이 진짜 손이 잘 가는 옷입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런 무늬고요. 입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어때요? 저 얼굴이 그래도 좀 확 살지 않아요? 이게? 대비감이 확 있다 보니까 딱 받쳐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데일리로 잘 입어요. 그리고 목이 딱 답답하지 않은 정도로 라운드가 파여 있어서 목도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이 나요. 요렇게 그 다음이 이제 또 앤아더스토리지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서브라임 컷진이에요. 이게 정말 다 공감하실 거예요. 겨울에 블랙진이 무조건 하나씩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거 찾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이건 어떠냐면 와이드랑 스트레이트의 중간이에요. 엄청 와이드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통이 너무 작아서 몸매가 막 그대로 드러나거나 하지 않는 딱 그 정도의 바지거든요. 짜잔. 어떱니까? 좀 제가 좀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바지 보여주려면. 네? 거기 바지 보여주려면. 올라가라고요? 네. 저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 아. 일단 그럼 제가 허리부터 설명하고 올라가면 안 될까?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허리를 설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허리가 인치수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보통 엉덩이가 커가지고 바지를 작게는 26, 이제 크게는 27까지 입는데 허리는 무조건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허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허리는 줄이지 않았어요. 왜냐? 이거는 겨울바지잖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니트 같은 거를 많이 입을 텐데 이렇게 니트를 넣으면 허리가 한 1, 2인치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줄여도 딱이에요. 너무 괜찮죠? 그래서 허리를 줄이지 않고 입어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그렇고 이제 올라갈게요. 딱 이 정도? 막 엄청 와이드 팬츠는 아닌데 통이 딱 적당히 넓어가지고 진짜 그냥 편안하게 입기에 괜찮더라고요. 옆에는 이렇게 이 바지가 정말 괜찮은 게 운동화에도 너무 예쁜데 제가 어제는 이런 부츠를 신고 나갔었거든요. 이 바지에다가? 그런데도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서 예쁜 거예요. 이 바지가 다 해요. 약간 캐주얼한 느낌도 있는데 여성스러운 느낌도 같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같이 나더랍니다. 근데 롤업해야 예쁠 것 같아. 20대인 제 동생은 이렇게 3번을 접어야지 예쁘다고 하는데 앉으면 살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제 동년배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리 시려워요. 동년배. 아 가격은요 11만원입니다. 그다음 제품은요 머스트잇에서 구매한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몽클레어의 끌로에 제품인데요. 제 게 아니라 저희 엄마 건데 저만 한겨울이네. 너무 더워. 아니 이게 진짜 보온이 너무 잘 돼요. 보통 몽클레어 게 약간 경량 패딩 같이 좀 얇은 게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겨울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걸 제가 머스트잇에서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인기 제품 같은 경우는 작은 사이즈가 별로 없어요. 1사이즈, 2사이즈 이런 게 진짜 구하기가 어려운데 머스트잇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거 보자마자 구매하고 날이 춥지도 않은데 이걸 입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되게 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허리끈이 있어가지고 더 날씬해 보이고 약간 페미닌한 느낌을 주고요. 이런 포켓도 큼지막하게 네모나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손 넣고 다니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열고 나면 지퍼 하나 입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는 거기 때문에 바람이 절대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몽클레어는 이거 코요테 털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벌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머스트잇에 딱 작은 사이즈들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정보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은 얼마 주고 샀냐면요. 324만 3,800원. 비싸다. 자, 그다음은요. 쿠팡에서 구매한 것들 중에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짜잔! 나 너무 좋아, 이거. 겨울 되면은 우리 왜 쇼파에 앉아가지고 책도 보고, 노트북도 좀 하고 아이패드도 하고 하잖아요. 딱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데 이게 또 단단하면은 무릎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쿠션 형태. 그치만 또 여기 위에까지 쿠션이면 이렇게 굴러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된 거를 구매를 했어요. 이름이 주 디자인의 타볼리노 쿠션 테이블. 이게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여기 재질이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테이블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에요. 뭘 놨을 때 쭈르륵 미끄러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미끄럼 방지를 할지 알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또 공유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진짜 완전 가성비템. 짠! 이름이 에코리즈의 넥워머예요. 이걸 제가 언제 쓰려고 샀냐면 잘 때, 우리 잘 때 가끔 목 너무 시려워가지고 잘 때 막 수건 감고 자고 이러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하고 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재질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우리 수면양말 같은 재질인데 이게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 잘 보이나요? 그냥 수면양말의 그런 재질이 아니라 진짜 부들부들해요. 근데 이게 또 골프 칠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예, 가격이 진짜 좋아요. 8,310원. 그 다음 이제 진짜 마지막 제품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힘들었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이요. 뭘 것 같아? 전기장판. 전기장판. 닥터 서플라이의 전기장판이에요. 남편이 진짜 너무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난방을 키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참다 참다 전기장판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남편이랑 같이 쓰면 덥다고 못 키게 할 거니까 싱글 사이즈로 컴팩트해가지고 제 자리에만 이렇게 딱 깔고 자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재질이 좋은 게 뭐냐면 전기장판 하면 엄청 무겁고 뭔가 심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이건 그냥 담요예요. 되게 얇고 테이블보 같은 전기장판인데 엄청 빨리 따뜻해지더라고요. 온도가 다섯 가지 단계로 설정이 되는데 저는 1단계로 주로 해놓고 잠을 자거든요. 그럼 그냥 따뜻한 정도?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플에 연동이 돼요, 여러분. 제가 핸드폰으로 미리 켜놓을 수도 있고 잠자는 시간 이런 것도 설정이 가능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좋은 건 나눠야 되잖아요. 가격은요. 17만 5천 원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갖고 다니면서 캠핑 같은 데 가시는 분들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끝입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 이렇게 제가 겨울 필수품들 정말 꿀템들로 모아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유용하셨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물건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서로 좋은 물건 있으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